개구리 타고! 개구리 타고! 개구리 타고! 개구리야! 개구리다! 어디 가! 어디 가는 거야! 너무 잘한다, 이뻐! 진짜! 개구리 타고! 개구리 타고! 개구리 타고! 개구리 타고! 귀신데! 귀신데! 귀신데 귀신데! 아휴, 귀신데! 아휴, 귀신이 괜찮아! 귀신에, 귀신이 괜찮아! 귀신이, 아휴, 귀신 trouw 애인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귀신이! 아휴,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우, 씩씩해! 음~~~ 음~~~ 씩씩해! 갑자기 오, 뭐야! 보여이지! 안 보였어요. 씩씩하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잠깐 넘어지려고 얼굴이 쏙 빠져요. 얼굴이 쏙 빠졌어요. 물 쏙 가지 말라고 해요. 물 쏙 가지 말라고 해요. 울렁하니까. 저거 타고 싶어요. 저거 타고 싶어요? 네. 개구리. 개구리, 유진 타고 싶어요? 응. 개구리 타자. 우리 이현이 다음에 유진이 순서로 타자. 그때 저도 솔직히 너무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제가 당황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당황하면 유진이도 아 이게 뭔가 큰일이구나 놀랄 것 같아서 괜찮다고 얘기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응?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아 이 방법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돼서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걸 또 그때 깨달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잘하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